70승 58패로 우리은행이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1쿼터 디버프 먼저 신앙은행이 잡았습니다. 김단비 석점 고칩니다. 신앙은행의 첫 석점 오네오 동점. 확실히 퍼스트 플레이는 잘 안나오네요. 양팀이 비슷한데요. 외곽에서 석점 최희샘. 상대가 슛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 놔주면서 돌파에 대한 부분만 막고 있거든요. 대각선 쪽 유승희 올라갑니다. 석점이 꽂힐 면허 스트레이퍼. 유승희 쫓아가는 신앙에. 퍼프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40초. 안쪽 공격 빼주는 패스 리버스 지원었습니다. 연속 득점에 홍보람. 홍보람 선수 오늘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덜 끊기게 했습니다. 유승희 더블크러쉬. 올리툴파. 18대17. 맞습니다. 넉 점차. 김정은 오른쪽 뚫어냈습니다. 역시 베테랑답게. 건져냈고요. 빠르게 한채진. 더 들어가서 탑으로 연결. 오픈 찬스. 강계리는 드러났어요. 넣습니다. 드러났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은행의 수비는 강계리 선. 강계리. 리바운드 면에서 지금 신앙은행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유승희 따돌리고 올라갑니다. 3점. 유승희 역전의 스리더퍼. 석지훈실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안됩니다. 과거에는 됐었거든요. 허용이 됐다는 거죠. 골밑 투입. 골밑에서의 상대만치까지 끌어납니다. 득점 인정됩니다. 대려 김현우 선수가. 다켓지 샷클럽. 게임클럽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형. 빼주고요. 나윤정. 올라갑니다. 석점이 꽂힙니다. 스리더퍼. 다섯 점처럼. 김순현 선수 오른쪽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신앙은행의 디펜스는 왼쪽으로 계속 몰고 있어요. 그렇군요. 상대 특징을 알고 있는 거군요. 유승희 스리더퍼. 유승희 스리더퍼. 이 석점을 두 점 차로 추천합니다. 지금도 신앙은행. 다시 김단비. 반대쪽. 강계리. 짧은 패스. 골밑 투입. 통점됩니다. 40대 40. 사실 샷클럽이 얼마 남지 않았. WKBL. 300축장 경기인데요. 외곽에서 쏩니다. 스리더퍼. 최인. 바운드 패스. 반대쪽입니다. 붙이고. 반대반칙까지. 얻어냅니다. 2반칙으로 이제. 이제 10초 안쪽 들어왔고요. 강계리. 파워 들다가 뒤쪽. 5초 남기고 올라갑니다.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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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점. 유승희. 다시 신앙은행. 51대 40. 넉 점차.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최인템의 석점은. 불발. 먼 거리에서. 김소니야.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상당히 먼 거리고요. 신앙은행. 이경훈. 슬리퍼. 이경훈입니다. 신앙은행의 스리더. 석점에 날개를 닫니다. 이경훈이 날립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소니야. 단독. 단독. 골밑. 들어갑니다. 상대방칙. 김소니야. 석점 플레이. 그리고 박해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쪽에서 리바운드 걷는 신앙은행. 남은 시간 1분 20초. 반점차. 오픈. 김단비. 드디어. 김단비가 터집니다. 경기. 시간을 흘려보내는군요. 이렇게 오늘 경기는 67 대 63. 신앙은행의 승리. 우리은행전 승리를 가져가면서. 1라운드 단독의 위로 마감하는 신앙은행입니다. 신앙은. 실수 없이 경기를 가져간 신앙은행의 승리. 오늘. MVP로 유승희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23득점에 석점 5개를 꽂아놨는데요. 오늘 김은혜석 위원 얘기대로. 영전에는 유승희 선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단한 활약을 했죠. 돌파면 돌파. 슛이면 슛. 다양한 모습으로. 고객분들 활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은행전 승리를 하는데. 결정적인. 이 석점이 있었고. 또 거기에 유승희 선수가. 어려울 때 끝 밑쪽에서의 돌파와. 상대 승희 선수. 집중만투하면서. 오늘 승리를 이끌게 됐습니다. 오늘 승리를 이끈 유승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3득점이나 기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또 결정적인. 한 방씩의 석점을. 유승희 선수가 꽂아넣었는데요. 오늘 일단. 본인 어떻게. 이 승리 소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시즌전에. 하위권 팀이라고 했는데. 아직 1라운드 이제 끝났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강팀인 우리은행으로. 좋은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고. 이제 조금. 그래도 하위권이라고 했던 분들한테. 그 생각을 조금. 깨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김은혜 해설위원 하위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 김은혜 해설위원이 하위권으로 꼽으셨군요. 김은혜 해설위원 질문하시죠.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역전을 하는 순간에는. 늘 유승희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어. 되게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어떤 플레이를 좀 생각하고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게임 전에 너무 떨렸어요. 우리는. 저희 리그 최고라고 하는. 혜진언니를 제가. 잘 먹을 수 있을까. 일단 수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슛이 기복이 많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그래서 연습한 거 믿고. 던졌는데. 오늘은 조금 나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구나단 감독댕. 1라운드를 마쳤는데요. 지금 4승 1패. 정말. 좋은 성적으로 1라운드를 마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나단 감독과 함께 이렇게. 또 시즌을 치리면서. 감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유승희 선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독님이요? 네. 재밌어요? 네. 농구.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2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새로운 농구를 배우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재밌고. 제가 농구 인생에서. 좋은 감독님을 만난 것 같아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전에 박혜진 선수에 대한 수비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박혜진 선수를 4점으로 묶었거든요. 어떤 수비를 좀 많이 준비하고 나왔나요? 혜진언니가 워낙. 최고인 선수고. 그래서 혜진언니의 장점을 많이 비디오를 돌려봤고. 그리고 오늘 제가 잘했다기보다 혜진언니가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1라운드를 좋은 결과로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승희 선수도 오늘 23득점이나 올렸는데요. 이제 2라운드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2라운드는 지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2라운드는 출전할 계획이신가요? 사실 1라운드도 그렇고. 그냥 목표. 뭘 해야지 하는 목표는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준비한 거 열심히 해서 준비한 대로 하자. 헛은 짓 하지 말자. 약간 그런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서. 2라운드도 저희가 준비한 거 감독님이 짚어주시는 거 잘 해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은혜 해설위원이 하위권이라고 뽑은 신화은행. 오늘 승리로서 2위로 마치게 됐는데. 유승희 선수는 김은혜 해설위원에게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평가들이 저희의 마음을 가볍게 해줬고. 저희는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비범한 조직입니다. 신화은행은.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경기 할 테니까. 예상 깨는 경기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김은혜 해설위원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좀 유승희 선수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되려 저도 유승희 선수한테 좀 자극 받아서.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훈한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사과를 하시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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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